바로 시작할게요. 불닭 도전장에 금치김치, 실드김치, 그리고 이남자 핵불닭김치 더 강한걸로 이번엔 핵불닭으로 좀 가겠습니다. 뭐 그렇다. 진짜 피똥 싼다. 한번 싸보자. 그러면 그거 갖고 캡사이신 갑니다. 아실거에요. 금국의 매운맛. 형님 나이도 많으신데 좀. 일단은 뭐 반을 줍니까? 아까 안먹은 것도 먹어야지 형님. 아까 안먹었지 않습니까. 아 늦게 오네 이게. 아 늦게 온다. 아 포테이트도.